혹시 이거 어제 인터넷에서 짤로도 많이 돌았는데 보신 분 있습니까? MBC 저녁뉴스죠. 뉴스데스크 그저께입니다. 2월 27일자에 뉴스 끝나고 날씨 하잖아요. 그 날씨의 첫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파란색 1위 떡하니 나와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뭔지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 나누죠. 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라고 처음에 도입을 한 겁니다. 날씨 전할 때요.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좋음 단계였던 거죠. 오랜만에 굉장히 쾌청했다. 그러자 어제요.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공정하지 못한 보도의 끝은 정해져 있음을 명심하십시오라고 했고요. 오늘로 총선이 42일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나온 미세먼지 보도가 선거 캠페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뜸 기상캐스터만한 크기의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하더니 연신 숫자 1을 외쳤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은 이 날씨 보도가 선거 임팍간 10점에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민주당 정당 기호 1을 부각해서 선거방송 심의 규정 공정성 조항과 사실 보도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기준으로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요. 요거 관련해서 방심위의 민원이 4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요거 관련해서요. 이게 아마 선거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접속해 계신데 이 숫자 1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뉴스데스크는 아직 이 영상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계속 뭘 따로 수정한 건 없습니다. 파란색이 민주당의 상징색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최근에 지난달 24일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PI, 로고를 바꾸면서 선포식을 했지만 그래도 색깔의 톤 같은 건 좀 달라졌지만 파란색이 여전히 상징 색깔이라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호는 이제까지는 이번 청소에서는 모르겠지만요. 이제까지는 노란색 1이긴 했습니다. 예전 포스터 보면 그간 기호는 노란색 1 아니었나요? 하지만 아무튼 민주당 상징색이 파란색이고 파란색 잠바 입고 선거운동 하잖아요. 일부는 파란색 1 쓰는 포스터도 있긴 있었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숫자 1이라는 게 약간 논쟁이 벌어질 만 하긴 합니다. 총선이 42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뭐 MBC 쪽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 미세먼지 농도 확인해보면 이렇게 뭐 네이버나 아니면 앱 같은 거 보면 좋음은 파란색이고 보통이 초록색인 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좋음은 파란색, 보통이 초록색 여기도 좋음은 파란색, 보통이 초록색. 이거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좋음은 파란색 쓰니까 한 거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MBC가 아직 공식 입장은 낸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미디어 취재하는 기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좀 황당하다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색깔과 민주당의 당 색깔, 파란색과 일단은 채도도 좀 다르고 이렇게 미세먼지 좋음은 파란색을 쓰지 않느냐 원래 그게 일반적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논란이 여기에 좀 불거지면서 과거 비슷한 논란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좀 보시죠. 2021년에 역시 MBC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속상하지만 괜찮아. 봄이야. 라고 하면서 2021년 4월 8일 MBC 날씨 유튜브인 날씨 채널에 이렇게 올라와서 논란이었는데 이게 왜 4월 8일 그 바로 전날이요. 2021년 4.7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다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씨를 전하는데 속상하지만 괜찮아. 라고 파란색으로도 나오니까 이게 뭐야 전날에 국민의힘이 다 이겨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MBC 유튜브에 속상하지만 괜찮아. 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때아닌 어떤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이 기상캐스터가 아침 방송을 맡은지 나흘째 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방송이 매우 불안정했다. 그래서 첫 방송에서 유독 실수를 해가지고 본인의 날씨 방송에 대해서 좀 속상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상하지만 괜찮아. 라고 붙인 거다. 그리고 이게 그냥 뉴스 유튜브가 아니라 날씨만 따로 하는 조금 더 기상캐스터 캐릭터가 돋보이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친밀하게 다가가는 주관적으로 1인칭 시점 약간 요런 날씨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는 유튜브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상하지만 괜찮아. 기상캐스터 캐릭터를 살려서 붙인 거다. 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과를 했었고요. 제작진이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괜찮아. 를 완연한 봄 이라고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비판이 계속되니까 이 영상을 결국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캐스터도요. 자신의 SNS에 오늘 통으로 까먹고 버벅거려서 너무 속상한 날이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어떤 정치 성향도 표하려는 뜻이 없다. 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된 그 다음 날 2021년 4월 8일에 속상하지만 괜찮아. 라고 파란색을 올린 요거. 논쟁이 있을 만하다. 논란이 있을 만하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의도한 것 같다. 싶으십니까? 제작진은 아니라고 그 당사자는 아니라고 했지만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비슷한 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요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1년 4.7 재보궐선거 한참 전이긴 한데요. 2020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4.7 재보궐선거 전해인 겨울에 있었던 논란이긴 한데요. 당시 이제 교통방송 TBS가 1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1합시다 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자 늘립시다 인 캠페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씩 합시다 그러니까 구독자 한 명씩 늘려봅시다 캠페인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TBS 설명은 1과 동음 이외인 워크 일 워크 일합시다 와 숫자 1을 재치있게 활용한 컨셉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독자를 늘리자는 여러분들 구독자 1씩만 늘려주세요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논란은 아무튼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이미 이때 선거 레이스가 예비후보 수준이지만 펼쳐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푸르딩딩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역시 푸른색과 1 합쳐진가 결국 민주당을 지지하려는 색깔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고 나서 2021년 1월 8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조금 더 약간 포스터 같긴 합니다. 샵 일합시다 라고 했고요. 노란색과 푸른색 때문에 약간 또 역시 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당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등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근들 역시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라고 문제 지적을 했고 뉴스공장 당시 TBS 방송이었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푸른색과 1이 붙으면 그리고 선거 시즌과 겹치면 이런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또 MBC 관련해서 그럼 미세먼지 2일 땐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보자 2도 좋음이라 사실 그때도 파란색으로 하긴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